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수의 돌파자가 되어 자선행사에 나타난 렛 버틀러를 만났습니다. 멜라닌의 시댁에서 전쟁에 들뜬 사람들을 조롱하고 스칼렛에게는 승려가 아니라서 매력적이라고 말하던 그 남자 말이죠. 막가는 플러팅을 자행했던 그놈의 출연에 스칼렛은 경악합니다. 하지만 스칼렛은 렛과 곧 친해지죠. 렛은 사실 스칼렛의 취향에 딱 맞는 남자였거든요. 애슐리보다 훨씬 더요. 스칼렛은 힘을 사랑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허약한 멜라닌은 스칼렛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렛은 반대로 아주 키가 크고 몸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당시 부유층들은 근육질이라든가 깜잡잡한 피부를 육체노동의 상징으로 여겨 낮춰봤답니다. 내가 그래서 운동을 안... 운동 안하려는 핑계가 좀 찌질합니다. 어쨌든 레트버틀러를 연기한 배우 클러크 게이블은 당시 최고의 섹시 아이콘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클러크 게이블이 언더셔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닝구, 러닝샤스를 죽인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클러크 게이블의 영화,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이 개봉할 때까지만 해도 남성들은 와이셔츠 아래 언더셔츠를 받쳐 입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게이블이 와이셔츠를 벗고 맨몸을 드러낸 순간 언더셔츠는 종말을 맞았죠. 8개월 만에 러닝샤스 판매가 73%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멜라니로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셈인데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급 장교 하나가 부인들의 폐물을 기증받으러 다니고 있죠. 이것을 본 멜라니는 뭘 갖다가 넣는데요. 아니, 멜라니, 그건 결혼반지잖아. 스칼렛이 있으니 그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야? 운명의 라이벌인 레트가 출연해서일까요? 아니, 아무리 경쟁의식이 불타도 그건 아니죠. 그런데 멜라니가 결혼반지를 내던진 이유는 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어시간에 배웠던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입니다. 스칼렛에 대한 사랑 말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바로 잠시 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칼렛도 멜라니를 따라 자기의 결혼반지를 바구니에 넣어버리죠. 물론 스칼렛은 멜라니의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반지의 구석을 스칼렛도 벗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소설 버전은 영화와 살짝 다른데요. 지긋지긋한 과부생활 속에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던 스칼렛이 먼저 반지를 투척하죠. 그리고 멜라니가 신이 나서 그 행동을 뒤따릅니다. 더 미친 것 같죠? 소설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오, 마이 달리. 멜라니는 속삭였다. 스칼렛의 팔을 붙잡으며 사랑과 자부심에 불타는 눈으로. 네가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러지 못했을 거야. 네, 이 광기어린 순간에 의사선생이 난입합니다. 자선행사의 주최자인 미드 선생은 어떤 일에 관하여 멜라니의 허락을 맡고자 합니다. 여기서 멜라니에 관해 영화의 설정이 소설이랑 가장 다른 점이 드러나죠. 영화에서 멜라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애틀랜타 시민사회의 실세입니다.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인데 멜라니는 이때 고작 18살밖에 안 됩니다. 소설에서 보여지기는 애틀랜타 여성계는 일명 삼두정치 중인데요. 멜라니의 어머니 뻘인 미세스 메리웨더, 미세스 파이팅, 미세스 엘싱 이 세 중년 부인이 권력을 3분하고 있죠. 물론 소설에서도 멜라니는 얼마 안 가서 애틀랜타의 짱을 먹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요. 여기서 멜라니의 재능이, 천재적인 재능이 드러나죠. 그건 바로 정치질입니다. 아, 잠깐, 잠깐만요. 정치라뇨? 멜라니는 분명 몸집도 작고 건강도 영 아니올시다에 매우 여성스럽고 그러니까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상냥하고 자기 주관도 전혀 없다는 사람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멜라니에 대해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현실정치적 재능이란 말인가요? 대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